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세다를 죽이는 거 같죠? 이게 줄이야? 뭐야 이거? 새치기 하는 거 아니고요? 조금만 찍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찍기만 할게요 새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? 아 네 알아요 네 이만큼 해놨 이게 나야 여보세요 사장님 여기 왜 이렇게 유명해요? 안녕히계세요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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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